우리 아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붕없는 미술관 고홍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24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자동차는 인류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 생활의 일부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위험한 무기로 변명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현황 자료를 따르면 지난 13년간 793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신고되었으나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어서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613만 대의 차량이 도료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있어서 제조사와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면 입증을 위한 경제적 정신부담은 온전히 사고 당사자에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요원 여러분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급발진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조사에게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급발진 사고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